안녕하세요. 기상청 내일 날씨 예보분석관 이경준입니다. 오늘 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내일 새벽 대부분 그치겠고요. 내리는 양도 많지 않겠습니다. 이후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많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늦은 새벽 중부 내륙에 일부 안개 끼는 곳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엔 내일 오후부터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고요. 밤부턴 남쪽 해상을 중심으로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기온 어제보다 떨어지면서 선선하다는 느낌도 드셨을 텐데요. 내일은 기온이 올라 아침 기온 서울 11도, 춘천 9도, 광주와 부산 13도가 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25도, 울산 18도, 춘천 26도로 특히 중부 내륙에서 낮 기온이 어제보다 5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그럼 내일 날씨 자료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기상 상황부터 살펴보면 오늘 우리나라는 바렘한 부근에 중심을 둔 고기압 주변에 위치했는데요. 대기 상층에선 중국 북동부의 기압골이 남동쪽으로 이동해 우리나라 상공으로 다가오고 있고요. 그 앞쪽에서 발달한 높은 구름대가 우리나라 상공을 뒤덮으면서 현재 전국이 구름 가득한 상태입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엔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 곳도 있는데요. 일부 구름대가 두껍게 발달하면서 오늘 밤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의 노란 영역이 두꺼운 구름의 바닥에 해당하는 약 3km 상공의 구름으로 예상되는 곳인데요. 현재 빗방울이 떨어지는 지역은 북쪽의 흐름과 남쪽의 흐름이 마주치는 지역이고요. 이후 촘촘한 등원선 남쪽의 따뜻한 공기가 북쪽의 찬 공기를 타고 오르면서 밤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어제 예측했던 것보다 구름이 깊어지는 영역이 더 빠르고 폭넓게 다가오면서 어제 말씀드린 강수량보단 많은 비가 내리겠는데요. 서울과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 오늘 밤까지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의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과 전북 북부, 경북 북부와 서부 내륙, 서해 5도엔 내일 새벽까지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경북권과 강원 영동, 전북 남부와 경남북서 내륙엔 내일 새벽까지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고기압의 중심이 바렘 안에서 동해상으로 이동하겠는데요. 상층 기압골과 함께 우리나라를 뒤덮은 구름대도 점차 동쪽으로 물러나지만 그 왼편에 또 다른 상층 기압골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그 앞쪽에 높은 구름대가 만들어지겠습니다. 이 구름대가 내일 오후 우리나라 상공을 뒤덮으면서 전반적으로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내일 늦은 새벽엔 밤사이 지표면이 냉각되면서 생긴 안개로 인해 경기 북동 내륙과 강원 영서 북부에 가시거리가 1km 미만으로 줄어드는 곳이 있겠습니다. 출근길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후부터 남해안과 제주도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해상에 발달하는 고기압과 일본 남쪽 해상에 발달하는 저기압 사이에 등압선이 촘촘해지면서 이 기압차이가 만들어내는 힘인 기압 경도력이 강해지고요. 이로 인해 남해안과 제주도로 불어오는 바람도 강해지는 건데요. 이곳은 시설물이 바람에 넘어지지 않도록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쪽 해상의 바람도 점차 강해지면서 내일 밤부터 동해남부 먼바다와 남해동부 먼바다, 제주도 해상엔 물결이 최대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신다면 주의해 주시고요.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조하셔서 내일도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내일날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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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